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5월 31일이죠. 주식기초강의 126회 주식생초보 탈출 팁 첫번째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구독도 해주시고 공부 좀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저도 좀 열정을 다시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래도 조금 요약 내지는 핵심을 하나정도 알고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컴퓨터 모니터에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이란 거 있을 겁니다. 좌판에 잘 보시면 프린트 스크린이란 거 있을텐데 여러분들 제가 해라고 할 때 딱 스크린 캡처 한번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림판에서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자녀들이라든지 젊은 분들한테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번째 팁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말씀드리기 전에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분석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 주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이 잘 맞아떨어지면 닥터케이의 분석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를 22,716,765개학을 매수를 했습니다. 와 대규모 매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1조 1358억 매수행금이다. 자 이것은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첫번째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자 윈도 드레싱이란 것은 월말에 펀드매니저들이나 운용하는 자산 운용하는 그런 분들이 자신의 성적표가 나오는 그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크게 악재가 없으면 그나마 그동안의 트레이딩 실적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윈도 드레싱 창문을 닦는다.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런 날이거든요. 다만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다음날 후폭풍이 또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일단 1조 이상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했다. 이 부분 상당히 의미있다. 자 말씀드리겠고 닥터케이가 49,500원은 충분히 지지될 만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전일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좋았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장중 방송을 하는 것 같으면 오늘 다시 양봉난 모습을 보면 매수 가담해도 되겠다. 말씀드렸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제가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뭐 믿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49,000원 5만원의 지지가 확인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장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외국계가 이렇게 매수가 일방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캡처 하나 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이 주식생초보 탈출 팁 1이거든요.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좌판에 보면 약자로도 되어있고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좌판이 있습니다. 숫자 인근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나중에 그림판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안된다면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적으십시오. 자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된다고 닥터케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자 우량주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리고 우상량할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어느 가격에서 해야 되느냐? 자 중심 가격을 했는데 닥터케이 방송 잘 들으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텐데요. 이평선이 정배율이고 21선과 인접한 그런 가격에서 자 위에 이평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깔아놓은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치까지 홀딩 가능한 겁니다. 자 매도 시그널 나올 때는 차익실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닥터케이가 주식기초강의에서 매수매도, 홀딩, 손절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놨으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잘 이해 안되시면 주식기초강의 제가 나중에 방송 말미에 펄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시고 찾아 들어가서 가셔서 보시면 되겠죠. 차근차근 닥터케이가 용어에 대해서 주식기초강의 간단하게 올려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대양봉이 서면 더 좋고 거래량이 많으면 더 좋다. 그리고 기간외국인이 같이 사면 더 좋다. 자 이해 되시죠? 잘 이해가 안되시면 일단 적어놓으십시오. 일단 적어놓으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여기 돼서 우량주 그리고 우상량 중심가격 목표치 장대양봉 기간외국인 다 주식기초강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텐데요. 일단 이것을 노트를 반드시 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기간외국인 수급 잘 파악하시고 일단 이것을 중점적으로 할거기 때문에 이걸 먼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량한 종목을 선택해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이니까 우량하죠? 자 그리고 우상량할 때 해라 했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것이 우상량이죠. 자 우상량하고 있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사라가 아니라 여기를 여기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20일 인근한 지역 나중에 이것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별일 때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해서 목표치까지 끌고 가는 트레이딩 해라 이것이 다거든요. 기간외국인 수급 들어온건 아까 보여드렸고요. 외국인 막 싹수리하고 있죠. 예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인근에서는 막 매도 놓습니다. 그건 나중에 돌려보시고요. 일자가 나오니까요. 자 그리고 목표치까지 끌고 가라 했는데 설명 해드릴 겁니다. 캡처하십시오. 너무 친절한 거 아닌가요? 닥터 K 어쨌든요. 그래서 닥터 K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정석이죠. 수학도 보면 수학의 정석 있고 성문, 종합, 영어 이런 게 정석적인 기본서 이잖아요. 이 기본을 먼저 닦으시고 나중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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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닥터 K가 기법들을 많이 말씀드려놨잖아요. 그래서 닥터 K는 너무 오랜 기간 말고 이제 캡처하셨죠? 안에서 마지막으로 빨리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정 못하시겠으면 핸드폰 꺼내서 빨리 찍으십시오. 나중에 방송 돌려보시면서 찍어도 되고요. 자 이것을 이 정도만 딱 놓고 보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도 있습니다만 닥터 K 이렇게 딱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자 목표치 선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8천원대입니다. 여기 근접한 가격대니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설명하는 내용 대충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인근입니다. 여기 보면 8천원이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이후에 탁 눌린 게 여기가 단기 고점입니다. 목표치 선정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8천원에서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여기가 2만원이거든요. 그러면 2만원에서 8천원 빼면 여기 상승폭은 12,000원입니다. 그러면 이만큼 상승했을 때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목표치는 12,000원만큼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2만원에서 12,000원 더하면 32,000원이거든요. 여기 3만 1,700원 대략 찍어놨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밀리죠. 그죠? 목표치 선정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막 흘러서 여기서 막 왔다갔다 횡보를 하니까 이제 다시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느냐고 우리가 목표치를 또 선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상승폭이 8천원에서 8만 2천원이었으니까 2만 4천원 올랐죠? 그럼 8만 2천원에서 2만 4천원 더하게 되면 5만 5천원입니다. 자, 5만 5천원 여기입니다. 목표치 인근까지 조금 슈팅 됐죠? 이거 오버슈팅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여기에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목표치를 크게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여기 중간 과정에서 트레이딩 할 때는 여기는 긴 긴 목표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인근에서 박스권 막 이루잖아요. 그러면 여기 박스권 저점은 지키고 박스권 고점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돌파할 때 여기 짧은 짧은 단기목 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만원에서 얼마까지 올랐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 3만원이죠. 만원 올랐죠? 그러면 3만원에서 만원 더한 4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여기 여기 인근에서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지? 돌파하려고 하네. 3만원 어디까지 갈 수 있지? 2만원에서 3만원까지 만원 올랐으니까 4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리고 3만원에서 4만원까지 가고 또 한 번 늘리목주죠. 그렇죠? 끼워 맞추기 아닙니다. 한 번 잘 과학적인 면이 많으니까 한 번 잘 보십시오. 끼워 맞추기인지 아니면 조금 팁으로 삼아도 될 만한 좋은 정보인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후로 올라갈 때는 이제 아까 여기 큰 이평선 아 이평선이 아니라 큰 목표치를 또 적용하게 되면 여기까지 갔을 때는 나중에 슈팅이 걸렸습니다만 흔들림이 심해지잖아요. 닥터케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이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아는데 메이저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이론을 그죠?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몰랐다면 여러분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 인근에 가면 자꾸 아 밀리는 모습이 보이면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흔들림이 심해지는 겁니다. 흔들림이 심하잖아요. 지금 그죠? 자 이렇게 우상량할 때 접근을 하셔라. 그리고 그러면 최적의 타이밍은 20일 선 그리고 60일 120일 다 깔아놓고 정배율로 돌려내고 인접한 가격인 이런 지점에서 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닥터케이가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를 고점을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고점과 고점 라인을 이은 선을 이렇게 쭉 추세선을 끄면 하락 추세선인데 이 하락 추세 는 원래 저항을 받죠. 이렇게 저항을 받는데 돌파해버리면 추세선은 어떻게 변한다고 그랬죠? 저항은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지지로 바뀌고 지지가 이탈되면 저항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해 안되시면 지지어 저항 주식기초강의 찾아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여기 인근이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거 캡처하십시오 또. 여기가 포인트다.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놓고 20일과 인근한 중심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다. 캡처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성의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됩니다. 캡처하십시오 하는데 에휴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도움 안됩니다. 자 닥터케인은 여러분들께 꼭 종목만 알려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가지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익혀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고기 잡는 법을 더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상승 이후에 정말 진정한 또 랠리가 시작됐거든요. 자 보이시죠. 닥터케인은 이 부분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겁니다.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입행선 다 깔아놓고 20일 인근한 가격에서 사 그리고 목표치까지 끌고 가 앞전 방송에도 나와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결코 뭐 대단한 기법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법 하나만 먼저 익히시고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닥터케이가 충분히 캡처하시고 사진 찍고 다 하셨죠. 자 첫번째 팁 드렸습니다. 앞전 방송에서도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공부 도중에도 조금 수익이 나오면 좋잖아요. 이런 것만 찾으십시오. 일단 나중에 다른 종목 선택하는 법 내지는 다른 기법들 물론 공부하시면서 차근차근 또 제가 설명해놨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다른 종목 닥터케이가 또 말씀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SK하이닉스 한번 보죠 전부다 우리나라 시총 상위 종목들 아닙니까 잡주가 아니거든요 자 오른쪽 우상량 하고 있죠 물론 최고의 포인트는 여기겠죠 여기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이제 이평선도 다 깔아놓고 우상량 하는 첫 번째 지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다 접어두고요 지나간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인 건 최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하락하던 이 추세를 돌파합니다 자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었는데 기간 외국인이 막 쌍거리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최근에 좀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쌍거리입니다 그쵸 여기 계속 주워담고 있었거든요 자 왜 외국인 매도가 사살 나올까요 자 정고점도 돌파했고 이제 조금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좀 챙겨가고 사살살 챙기다가 물량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여기 인근하면 또 사고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아 그러면 아까처럼 말씀드렸을 때 우상량하고 있죠 자 여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인데 여기 딱 보면 자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고 자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돌려내죠 돌파하죠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닥터K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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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에서는 관심있게 보자고 말씀드렸고 여긴 살 수 있다고 이제 점점점점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기간 외국인은 수급 들어오죠 자 여기 언제입니까 볼까요 자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로 갈게요 자 좀 더 느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 자 2월 27일 인근입니다 자 외국인들 쓸어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죠 2월 27일 그죠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쭉 가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기간 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니까 같이 팍 날라가지 않습니까 자 닥터K에 이어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외국인 매수세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겐토로 이야기 드리는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자 보여드리죠 자 우량주로 선택했죠 SK양에서 우량주 맞습니다 우상량 맞죠 자 틀린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중심가격 2평선 정배율이고 20일 인근하고 있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목표치 나중에 말씀드릴거고 자 기간 외국인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간은 사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날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근에 자 목표치 산정해보죠 목표치 여기 뭐뭐랍니까 6만 8천원이라 하겠습니다 6만 8천원에서 대략 7만 8천원 만원 올랐죠 그러면 7만 8천원에서 8만 8천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8만 9천원 인근이지 않습니까 목표치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밀리죠 1, 2천원 이거는 더 가든 안 가든 목표치 인근이지 않습니까 말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목표치 내가 그럼 8만 8천원 목표치로 갔는데 8만 9천원 갔다고 억울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목표치 인근 가니까 또 확 밀리죠 자 닥터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 심해진다 했는데 흔들림 심하죠 자 그리고 다시 이평선들의 지지 그리고 여기 힘든 구간 돌파한 시점은 중요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인근 지지 될 수 있으니 사고파르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실제로 매매했던 우리 구독자들 계시고요 그 구독자 계시면 한번 댓글 남겨 놓으십시오 아마 하늘꽃님도 계시고 몇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사고팔고 가능하다 그랬고 단기적으로 여기 여기 왔다갔다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에서 사고 고점인근에서 팔고 해라고 말씀 많이 드렸고 여기서 8만 8천원에서 8만 7천 8백원에서 뭐 매수했다 어떻게 할까 말씀드렸을 때 그 종목 질문 들어왔을 때 들고 가라 다만 이런 원봉 나오면 차익실현하고 양봉 계속하면 팔 필요 없다 말씀드렸고 이제 정고점 여기 인근도 돌파했고 자 오늘은 차익실현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나빠서가 아니라 밀리면 9만원 인근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챙겨 놓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요 이해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에서 이제 2,3일 들고 가는 스윙트레이딩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이해되시면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지지와 저항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급 파악하는 거 말씀드렸고 장중의 외국인들 얼마나 매수세 잘 잡히는지 장중 분석법도 주식기초강의에 있고요 자 매도 시점도 말씀드립니다 매도 시그널도 자 목표치 인근으로 왔던 종목이 내지는 슈팅이 걸린 종목 슈팅이란 것은 목표치보다 더 간 종목이라 말씀드립니다 그 종목이 올성께는 은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입니다 자 앞전 방송들 공부하신 분들 딱딱해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다 차익 실현하고 밀리면 다시 챙기고 아 다시 매수해서 또 적당히 정고점 인근까지 또 3-4% 챙기고 이런 스윙트레이딩까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은 높다 자 그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닥터케이가 강조했던 종목들은 크게 흔들림 없지 않습니까 뭐 셀트리온 제약 제가 간다 그랬지 밑으로 빠진다 안 그랬는데 시장이 흔들린데 물론 뭐 코스닥 종목이긴 합니다만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제 93,000원이니까 여기 고점은 자 단기 고점은 96,000원 뭐 어느 정도 갈 만큼 갔습니다 그죠 여기 인근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 잘 지키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만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비중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손절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설명을 잘 안 했습니다만 손절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죠 손절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절을 예를 들면 자 여기만 딱 놓고 볼게요 닥터케인은 이런 지점에서 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거 보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 치면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가는 척하다 이렇게 밀려버린다 여기가 손절 라인인 겁니다 이거 반드시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적어 놓으십시오 또 캡처하십시오 제가 또 아주 친절하게 적어 드리겠습니다 손절 여기 손절입니다 이거 깨면 여러분들 캡처하십시오 빨리 캡처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한 4개 5개 정도 여러분들 캡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자동적으로 놓을 때까지 한번 눈으로 익히시고 다 아는 듯 해도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게 자동으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의 교본처럼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방송 수돗 해놓고 이거 다 캡처했습니다 제가 배울 때 그래서 몇백 장 제가 출력해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교본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방송 좀 들으시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좀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채팅방 회원이시다고 한다면 제가 방송 좀 들으시고 참여하라고 하면 공부 좀 하시는 모습 보여주면 좋을 텐데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좋지 제가 좋겠습니까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탓이 크겠죠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법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허투루 들으시지 마시고 13년차 트레이드가 말씀드리는 팁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돌려보시면서 복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유용하다 싶으시면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무조건적으로 닥터케이는 수용해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자 남은 시간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닥터케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그리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시고요 지인들에게 방송 내용 괜찮다 싶으시면 SNS로 꼭 추천 자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에바바더 세이 에바바더 세이 아